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에 가까운 남쪽과 동쪽의 해가 잘 들어오는 방향의 어둡지 않은 곳에 위치한 터를 봅니다. 끄늘이 지지 않고 습기가 심하게 올라오지 않고 바로 뒤에 지붕을 뛰어넘는 나무가 있는 터는 모든 것을 좀 재정비해야 되지 않느냐. 안녕하세요. 눈꽃 마니아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컨텐츠 이어서 명단과 연결이 되어 있는 풍수 지리에 대해서 서술하겠습니다. 풍수 지리는 음택에 관한 지리와 양택에 관한 지리가 있습니다. 음택은 묘와 산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양택은 집터, 가게터, 건물터에 대한 지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풍수 지리의 시작은 집터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집을 짓거나 새로운 아파트나 빌라, 주거 형태의 여러 가지 단독주택 이런 모습들을 잡을 때 부동산에서 여기 풍수 지리 좋은 곳입니다. 여기에 아들이 잘 태어나고 서울대 가고 법대 가는 게 많고 여기는 이렇게 애들이 전부 다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는 터가 분명하니 그거에 대해서 그 터를 꼭 갖고 싶어하는 그런 썰들이 있습니다. 집터에 대한 풍수 지리를 오늘 얘기한다면 집터는 일단 땅이 반듯한 걸 추구합니다. 울퉁불퉁하고 이렇게 안 좋은 형태는 그것이 지정을 닦는다고 해서 네모 반듯하게 모양을 만들었고 그러니까 삼각형이나 마름목골이나 이런 것보다는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에 가까운 네모 반듯한 땅을 먼저 찾으시고 두 번째는 남쪽과 동쪽의 해가 잘 들어오는 방향에 어둡지 않은 곳에 위치한 터를 봅니다. 세 번째는 뒤쪽으로 배수진을 친다고 해서 산이 병풍처럼 쳐 있거나 절벽이 쳐져 있지만 너무 근접해서 있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일정 거리가 있어서 멀리서 봤을 때 둥그렇게 가드라인처럼 이렇게 품고 있는 털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털을 잘 잡았으면 그 위에 집을 지어야겠죠. 그것이 두 번째가 방향성입니다. 아무리 땅이 좋은데 북쪽으로 집을 안게 하거나 북쪽으로 대문이 나거나 이랬을 때는 또 문제가 달라지죠. 그래서 거실의 창이나 전체적인 집의 앞면은 남동쪽을 향하는 쪽을 추구해야 좋습니다. 끊을이 지지 않고 습기가 심하게 올라오지 않고 그리고 바로 뒤에 지붕을 뛰어넘는 나무가 있는 턴은 모든 것을 좀 재정비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방향성은 남동쪽을 보게 하고 대문은 각자의 사주에 맞게 서쪽이 길하신 분이 있고 북쪽이 길하신 분이 있고 동쪽이 있고 남쪽이 있습니다. 이것은 들어오는 대문의 위치를 나의 사주와 맞추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대문의 입구의 방향이 정해지면 거실의 전체적인 방향이 앉아서 햇볕과 바람과 기타 등등의 따뜻한 양기를 잘 흡수할 수 있는 위치에 집을 앉힌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꽃님들 이해하기 쉽겠죠. 여기까지는 풍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집터를 알아보는 곳이었습니다. 제일 염두해야 되는 건 너무 근처에 물이, 냇가가 흐른다. 바로 뒤에 절벽이나 큰 나무의 숲이 낭떠러지가 있게 근접하지 않게 위치를 잡는다. 습이 너무 심하게 올라오는 것은 음의 터이기 때문에 피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 오늘의 컨텐츠 집터를 알아본다 풍수지리 어떠셨나요? 누구나 다 부자가 될 수 있고 우리는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고 공부를 합시다. 꽃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